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식사? 아, 예, 직장인데 밥 먹고 이제. 밥 먹고. 아니, 이거 하나 이벤트로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예, 예. 우리 태사자, 태사자 이쪽으로 와봐봐. 이쪽으로 와봐봐요. 오, 잘생겼어. 아, 진짜. 다 직장 종료? 직장 같은 회사? 아, 예, 예. 피트니스 센터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몸이 다 조셔서. 몸이 다 조셔서. 지불 결제 사업하는 회사에 디렉터 마케팅하는 팀에 있는 직원들이고요. 나이가 제일 어리신 분이 어떻게 했어요? 몇 년생? 9, 2년생. 아, 저랑 동갑이십니다. 그럼 우리 리더님은? 동갑. 팔공입니다. 나보다도 형이야. 아유. 신구 씨인데? 어, 친구 브라이 형. 아, 맞습니다. 점심은 뭐 먹으러 가요? 너 이따 봐. 혹시 저희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팝업 상주작전. 홍콩 간 거 봤어요. 홍콩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이거, 이거, 이거. 지금 X에서 팔고 있어요. 푸딩 좋아요? 좋아요, 푸딩. 푸딩. 푸딩 2행시 성공하면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푸딩 2행시 성공하면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푸! 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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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해 봐. 딩! 딩! 역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위대합니다. 대박. 너무 재밌네요. 우리가 이벤트를 가져왔죠. 누가 돌리겠습니까?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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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가 얼마나 기다렸을까. 네. 자 갑니다. 우리 막내. 오오오오. 사인인데? 사인. 사인. 오오오. 사인인데? 사인. 저희가. 근데 이때까지 사인 걸리면 다 너무 좋아하셨는데. 처음으로. 아. 아이수가 없어. 진짜로. 오늘은 특별히. 티에다가 사인을 해드리거든요. 네? 등에다. 다. 등에다. 어 진짜? 설명 다 해주세요. 진짜 해도 돼요? 원하시는 거에요. 원하시는 거. 와. 좋아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아. 야. 팔베 쪽이. 움찔움찔하네. 어? 어? 막 사인하는데 막 움찔움찔해. 지금 뭐 노란색 사진이 아닌데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케이. 어. 야. 와. 하나 둘 셋.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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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